안녕하세요 어 제가 요거 별건 아니지만 스타 다이아몬드가 되실분한테 선물 드리고 싶어가지고 자 나는 나는 스타 다이아몬드 안되실분은 손 내리시구요 스타 다이아몬드 되실분은 고수 저를 이기시면 됩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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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바꾸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아하 예 예 가위 가위 자 가위바위보 자 이게 가위 두분 두분 자 두분 가위바위보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아 나오시죠 예 스타 다이아몬드 되세요 어 우선 제 사업 강의를 하기 전에 어 뒤에 계시고 그리고 이 안에 계시는 골드위상 리더님들 특히 4박 5일 동안 저희 사업을 저 뭐야 그 컨벤션을 준비해주신 리더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복받은 남자입니다 제가 저런 분들하고 같이 안했으면 어찌 큰 행사를 했을까요 저는 진짜 나라를 열 번 이상 구한 것 같아요 우리 그로잉업 식구들이 호텔에 들어갈 때 이런 거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데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그 일이 정말 됐을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저는 아시아 컨벤션을 제가 유산화를 막 시작할 때 꿈꿨거든요 나 안국에서 아시아 컨벤션 했을 때 이런 급성장을 또 만들어낼 거고 그리고 내 다음 파트너들한테 그런 혜택을 줄 거고 라고 상상을 했는데 진짜 된 거예요 그 상상이 누구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저는 올해는 여보 밥 한 끼만 주세요 기분이 좋아서 아시아 컨벤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으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만들고 계획한 대로 본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밖에 보면 호지에 오신 분들 캐나다에 오신 분들 뉴질랜드 오신 분들 말레이시아 오신 분들 필리핀 오신 분들 아직도 집에 안 가시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사진을 그냥 찍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한번 소리 한 번 질려볼까요? 이분들이 아시아 컨벤션 전체 인원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요? 오늘? 그로잉업 그로잉업이 몇 년 됐어요? 2년 됐어요 2년 2년밖에 안됐는데 이 정도 성장하면 여러분들 10년 후면 어떻게 될까요? 워우! 저희 그로잉업 컨벤션을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워우! 유산화 전체의 최고 임원분들이고요. 이 진브라운 사장님이 여러분들 보면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보면 누구예요? 진브라운 사장님이 저분이에요. 저는 저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이제까지 제가 7년 전에 저 진브라운 사장님 봤을 때 저희가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아니면 이것 좀 하면 어떨까요? 건의를 드렸을 때 수많은 임원들이 어떻게 하냐면 통상 듣고 흘립니다. 그런데 진짜 도와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적어요. 유일하게 진브라운 사장님은 적는 거예요. 적어가지고 계속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할 것인지를 계속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올커니라고 해서 제가 부탁드린 게 뭐냐면 제가 여기 이사올 때도 선능에서 여기 이사올 때도 30% 성장을 저희가 3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00평에서 1600평으로 옮겨주세요 했는데 저분이 약속을 지켰어요. 와우 박수 미국에도 들릴 겁니다. 미국에도 그리고 제가 이번에 건의한 건 저 5천억 매출할 테니까 아예 강남에 빌딩 사주세요. 오우 박수 노예 했을까요? 예스 했을까요? 예스 저는 뭐 할 거예요? 아 또 다른 꿈이 생긴 거예요. 아 내 파트너들이 주차비 안 내도 되겠다. 아 내 파트너들이 각각각 한 층씩 다 팀미팅을 그냥 한 층씩 썼으면 좋겠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또 직업군인을 저는 오셨기 때문에 아 군인으로서 나라의 녹을 먹은 사람으로서 나라의 대한민국의 1300억이라고 하는 큰 경제적인 효과를 줘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유산화를 잘하면 첫 번째 내가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또 나라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유산화라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직업군이 23년 하고 나서 의식병이 생겼습니다. 어떤 의식병? 확인 또 확인 또 확인 그리고 또 하나 생긴 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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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면 군인들이 한 번 실수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특히 비행기를 정비하다 보니까 체크, 리체크, 더블체크라는 게 항시하거든요. 내가 비행기 정비하고 나서 내가 한 번 보고 그 다음 사람이 보고 그 다음 사람이 또 보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일반 조종사분들한테 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몸에 배어있던 거예요. 23년 동안 제가 유산화를 검증을 그렇게 한 겁니다. 확인 또 확인 또 확인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유산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첫 번째 유산화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뉴욕증권에 상장되어서 첫 번째 선택한 거예요. 만약에 유산화는 회사가 증시에 상장도 안 되어 있고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게 없었으면 저는 유산화를 아예 안 했을 거예요. 뭐가 많으니까 의심 많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23년 동안 군생활 했잖아요. 이제까지 한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잘못된 길이면 어떡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버튼 눌렀을 때 회사가 총액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그리고 또 재무제표 작년에 벌었는지 못 벌었는지 네 번째 이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저는 주식시장에 보면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다 적어놨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제가 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유역시정시에 상장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부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산화는 제일 먼저 뭘 빼놓는다? 우리 사업자의 돈을 먼저 빼놓는 회사입니다. 저는 그거에 감동을 먹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아 밑바탕이 똑바로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합법적이지 않았으면 이 일을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내가 직업군인을 했는데 만약에 불법적인 일을 했어 저는 연금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합법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직접 서울시청 위생가에 그리고 또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저밖에 가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장성이 미래의 가치의 시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자 건물에는 제일 밑에 뭐예요? 밑바탕이 중요하게 생각해. 그런데 밑바탕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미래에 성장 가능성이 없으면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2018년도에 KBS 아홉시 뉴스에 뭐라고 그랬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 많다. 내년마다 1년에 몇 명 돌아가신대요? 11,924명이 미세먼지 때문에 돌아가신다고 대한민국 KBS 아홉시 뉴스에서 이야기했어요. 자 미세먼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올해는 어떨까요? 작년에 몇 분 돌아가셨대요? 2만 3천명 몇 배 늘었어요? 2019년 20년 21년 22년 4년 상간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4배 가까이 늘었다는 거죠. 결국은 1년에 한 번씩 25%에서 35%씩 대한민국에서는 계속 돌아가시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미세먼지. 그런데 미세먼지가 없어질까요? 앞으로 우리가 평생 가져가야 될까요? 미세먼지를 내 몸속에 들어왔어. 그런데 빼내려면 뭘로 먹어야 돼요? 어떤 분은 돼지고기 많이 먹으면 된대. 그럼 콜레스토로 걸립니다. 비타민 D를 많이 먹으면 피 속에 있는 그리고 우리 몸속에 박혀있는 게 소변 대변을 밀어낸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뉴욕 대학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저는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 이야기가 아닌 전문기관에서 이야기한 걸 가지고 자 우리가 유산화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 코로나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비타민 얘기 말도 못 꺼내겠죠. 그런데 결국은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비타민 D 많이 먹어라 D 많이 먹어라 D 많이 먹어라 돼있단 말이죠. 자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안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뭘 많이 먹으라고 그래요? 자 누가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냥 동네 병원에서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 미래 가능성 지금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래에도 코로나가 또 다른 코로나가 올 겁니다. 그때 과연 비즈니스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라는 것이죠.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사실 좋은 영양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비즈니스를 더 성장시킬까 제 만족 자기 만족이 안 되면 저는 일하기가 어려운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의 65세 인구가 2026년 올해가 몇 년이에요? 3년 이후에 몇 프로래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자료예요? 대한민국의 국가통계청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들어가 보면 그대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자료를 확인할 때는 나라의 자료 그 다음에 영국 기관의 자료 국가 자료를 쓰지 제가 만든 자료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 그분들이 결국은 몸이 아까 좋아지기 위해서는 뭘 반드시 먹어야 돼요? 예 영양제를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돈 되는 게 뭐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영양시장이 몇 조원이래요? 8천억 시장이라는 거죠. 자 이 코로나 오기 전에는 대한민국의 영양제 시장이 얼마였냐면 4천4백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르륵 거의 두 배 가까이가 3년 만에 성장했다고요. 요즘에 일반 기업들 잘 대여 안 돼요? 거의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잘 되는 것은 영양제 부분에 잘 된다는 거죠. 몇 프로 성장했대요? 코로나 기간에 14.2%가 급성장해버린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돈 벌려고 하면 잘 되는 일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 안 되는 일에 내가 해봐야 어려운 일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계산이 플랜이 나와야 돼요. 미리 계획이 나와야 돼요. 항시 그래서 아 유산화를 제가 선택하고 일을 했는데 이런 계획들이 보이는 게 없으면 저는 일 자체를 시작을 안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경기가 불황이어도 뭐가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유산화라는 거죠. 저는 미래에도 유산화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판단했고 그리고 나서 나는 그 영양에 양념을 뭘 넣을까 아시아 컨벤션에 양념을 넣고 그리고 또 여기 유튜브 방송에 양념을 집어넣어서 저희 유산화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게 더 맛있게 비즈니스가 될 수밖에 없게 하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밑바탕이 시원치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또 깜짝 놀란 게 저분 친하십니까 오렌 버펫? 저는 육군 준위 월급으로 만족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딸이 아빠 나는 한국하고 안 맞아 유학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이 한국에서 대학교 가는 것은 어떻게든 밑바침을 해둘 수 있는데 유학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해외 펀딩 해외 주식을 제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을 분석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데 처음에 쫓아있던 게 저분 말을 많이 쫓아있죠. 아 저분이 찍어놓은 회사는 그래도 망하지는 않겠다 해서 했는데 정말 망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고급 정보는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래요? What's the best score for the long run 가장 오래 살아남을 기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산화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저는 이런 데이터가 없었으면 일을 안 한다. 그리고 또한 마진율을 계산 안 하고 일하시는 분이 꽤 많다는 것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나한테 얼마 떨어지는지 계산도 않고 일하시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유산화는 영양제를 100% 자체 생산합니다. 자체 생산하니까 가격은 저렴하고 품질은 좋을 수밖에 없고 마진율은 높다고요. 마진율은 뭘까요? 회사는 공짜로 돈 줘요 안 줘요? 공짜로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100만원 일해졌을 때 이 회사는 나한테 10만원 주네 저 회사는 5만원 주네 그러면 마진율이 몇 배 차이 나는 거예요? 두 배 차이 나는 거예요. 저희는 국내 A사와는 마진율이 20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국외의 A사하고는 저희가 8배 정도의 마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일했을 때 얼마만큼 나한테 떨어지는지 다른 회사 비교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미국 FDA의 의약품 제조 시설로 등록되어 있고 그리고 TGA의 의약품 시설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FDA는 통상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 TGA는 어디예요? 호주 연방의약품관리청 자 이번에 아시아 컨벤션에서 여러분들이 스피커한테 잘 집중해 보시면 회사에서 TGA를 강조를 엄청 많이 한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래요? 일반 회사들은 통상 어떤 기준을 따르냐 푸드 음식 그 다음에 이걸 빻어놨어 빻어놓은 뭐예요? 어 보조식품 그리고 또 기능식품 의약품 의약품이라고요. 그런데 최고위는 뭐라고요? 모든 기준의 기준은 의약품이 최고위 기준이라고요. 저희는 모든 기준을 의약품으로 하는데 뒷면에 라벨을 보면 제조, 판매, 유통, 바코드가 다 똑같이 유산화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진율이 높고 그리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회사들은 이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와 경제하는 글로벌 회사들 보시면 뒷면에 보면 최근에 론칭하는 회사들 보면 다 김포, 청주, 창원 그렇다는 거죠. 앞에는 글로벌 회사 이름 적어놓고 여러분들 8조원의 시장을 우리가 얼마나 가져갈래요? 여러분들 저는 10%가 목적입니다. 아셨죠? 언제까지? 4년 안에 그러면 당연히 건물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자 한번 그러면 공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TGA를 한번 좀 더 풀어드리려고 해봤습니다. 자 내가 오스트리아 가버먼트라고 하면 어디예요? 호주 정부의 헬스 헬스 부분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면 유산화 usana 치면 87개 품목을 하고 바로 알려줘요. 호주에 들어가 있는 영양제 전제품이 호주 정부의 의사들 처방전에 무슨 분야에 들어가 있다고요? 네 의료 부분에 들어가 있다고요. 이게 일반회사와 저희 회사의 큰 차이점이라고요. 그래서 호주 사업자들이 성공자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그럼 대한민국도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그걸 우리가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 지난달에 발표된 게 어마어마하게 발표됐거든요. 중국의 영양제를 우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영양관련 교육 받고 있죠. 한국은. 그런데 중국에서는 영양관련 교육을 유산화해서 시킵니다. 그걸 가지고 인증을 주겠다는 거예요. 금박수. 제가 이따 자료 올려드릴게요. 아 내가 돈이 될 수밖에 없는 곳에 근무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앞으로 미래에도 돈이 될 수밖에 없는 곳에 내가 속해 있구나. 나머지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우리 CPS와 PDR이 있는데 CPS는 뭐예요? 캐나다 의사들이 처방하는 처방자입니다. PDR은 일부 회사들이 있죠? 정확하게 PDR을 얘기하면 여기는 편남철입니다. 편남천 자 우리 교과서가 있고 참고서가 있죠? 교과서는 누가 만들어요? 나라에서 그렇죠? 그러면 참고서는 누가 만들어요? 회사 업체에서만 그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쟁하는 회사들 중에 야 우리는 P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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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이야기한다 야 우리는 PDR은 기본이고 너네들 의사들 캐나다 보건복지원에서 만든 의사들 처방자에 등재가 됐니? 라고 하면 꼼짝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TGA 아까 보면 어디예요? 호주 의사들 처방자에 들어가 있니? 87개 전제품이 다 들어있다 비교되어야 한대요? 한방에 끝난다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리 얘기해봐요 저한테는 CR도 안 맥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산을 처음에 하자마자 만든 게 뭐냐 여러분들이 쓰는 비즈니스 가이드를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안 잡고 우리 직원분한테 드리면 그 직원분은 식품의약품 갔다가 서울시청 갔다가 그리고 이제 단어 바꾸세요 이거 넣을 수 없습니다 이거 넣어도 됩니다 그걸 8개월 동안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한 거라고요. 뭐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진짜를 주기 위해서 제가 그 시간을 보낸 겁니다. 왜? 군에서 저는 군에 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태드린 것 뿐입니다. 저는 그런 계획이 안 나오면 이 비즈니스를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이종호 선수 뭐라고 그래요? 본인이 도핑에 걸렸을 때 보증보험이 가입된 지도 몰랐다. 와단은 어디냐 국제 도핑기구 전세계 도핑기구예요. 여기에 K자 여러분들 네이버에 보면 K자만 붙여가지고 카다라고 치해 보시면 한국 도핑기구입니다. 그래서 한국 도핑기구에 들어가서 교육자료를 다운받아보시면 모든 아이들 엘리트 선수들은 무조건 다 도핑검사를 해야 된다. 불과 1년 반전은 모든이 아니라 만 18세 이상 어린 아이들부터 도핑검사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0살부터 아이가 대한민국 엘리트 선수 선수협회 등록만 딱 되면 무조건 도핑검사를 다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돈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딱 보는 순간 네 떼돈이다.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회사도 안 가지고 있는 도핑을 우리는 테스트를 이미 다 마쳤는데 특히 중국에 몇 명이 먹는데요? 1300명 올림픽 선수들이 다 먹는데 중국의 어디 인증? 중국의 체육성 대한민국의 체육성 중국의 체육성 마크가 중국에 유통되는 제품에는 마크에 체육성 마크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 중국에 유통되는 모든 유산화 제품에는 도핑이 안 걸리더라고 안전한 마크가 있고 그리고 또한 중국에는 이렇게 인증이 국가에서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중앙정부에서 우리 국내의 A사 같은 경우 우리도 중국 진출했어 라고 하는데 마크가 보니까 어디 일반 동네 우리 예를 들면 충청도 아니면 안면도 그런 마크가 붙어 있다는 거죠. 중국이 중국이 아니라 중국 중앙정부에 들어있어야 저희처럼 중국에서 내 파트너가 딱 먹고 쓰면 5분 안에 바로 포인트가 바로 들어오는 회사가 유일한 회사가 저희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내가 중국에서 유산화로 성공했어. 그분들이 한국에 이민으로 원래 그대로 이전을 해주는 회사가 유산화 온리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매출이 현재 약 6천억 조금 넘게 나오거든요. 저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이겨야죠. 그렇죠 저는 5년 안에 반드시 이겨낼 겁니다. 자 박수 많은 회사들이 이런다고요. 야 우리도 후원을 해 우리도 올림픽 선수한테 도핑 안 걸려 라고 하는데 너네들은 근데 왜 보증보험이 안 들어있니 선구적인 운동선수 보증 프로그램은 뭐냐면 내가 후원하는 선수가 단 한 번에 도핑이 체킴이 되면 저희는 백만 달러를 선수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한테 모두 다 주겠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앞에 나온 선수들이 자기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어떤 회사도 그런 보증보험을 가입되는 회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내 주변에 아이들 축구 가르쳐 농구 가르쳐 야구 가르쳐 다 누구 고객이에요? 내 고객 내 고객 근데 야구장에 통상 몇 명이에요? 50여 명이에요 아이들이 일반 야구 하려면 전반전 후반에 한 50여 명이에요. 그 아이들이 유산이 멀리 다 먹어주면 여러분 어때요? 한 내고 끝난다고요. 농구장에 있는 아이들을 한 내고 먹어주면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난다고요. 내가 굳이 한 사람 한 사람 할 필요 없이 조직과 팀을 해도 된다고요. 근데 그분들 머릿속에 뭘 넣어줘야 된다고요? 유산화 유산화가 아닌 카다 여러분들 카다에 가면 교육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 카다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운받으면 어떤 자료냐? 아이들이 다 무조건 도핑검사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아무거나 함부로 먹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카다에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교육시키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산화가 안 될 턱이 없다는 거죠. 그죠? 제가 2015년 12월 31일날부터 제대해가지고 2016년부터 제가 1월 1일부터 일을 했습니다. 20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어때요? 박수 자 메리스는 무슨 균이에요? 납타 감기균 AI는 무슨 균? 조류 새 감기균 미세먼지 그 다음에 코로나는 무슨 균? 박쥐 감기균 지금 나온 건 뭐예요? 원숭이 감기균 두창 결국은 뭐냐면 감기균 감기균 인플루엔자를 우리가 면역력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주사를 잡을 수는 없다는 거죠. 앞으로도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 생겨요? 생긴다는 거죠.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 가족들 주변 사람들 가족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저는 2019년에 저희가 뭐가 발표했어요? 아시아 컨벤션 2020년에 하겠습니다. 발표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했는데 우리가 못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발표함과 동시에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아 코로나가 올 줄 모르고 8가지의 신제품을 한국에 보내준 거 아시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2020년 21년 22년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또 다시 아시아 컨벤션 한대 하니까 뭐예요? 또 보내준 거죠. 자 이 아시아 컨벤션이 여러분들한테 엄청 큰 기회였다고요. 2019년도 20년도에 8가지의 신제품이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또한 이번 컨벤션 때문에 7개의 신제품이 또 출시가 됐다고요. 누구 거예요? 내 거라고요. 내 비즈니스라고요. 내 비즈니스라고요. 저는 내가 비즈니스 하는데 쥐어주는 게 없으면 플랜 계획이 없으면 일을 시작도 안 한다고요. 저는 그래서 유산화가 더 키워서 그리고 더 커짐으로 인해서 더 큰 비즈니스를 원하는 겁니다. 자 최근에 치약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자 한 번 치과 의사 중에 이제 일반 치과가 아닌 일반 치과 의사들은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무조건 불소 도포한다고요. 그런데 양심이 있는 분들은 실체를 알려주더라고요. 불소는 뭐라고요? 산업 폐기물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불소를 이 최초에 보면 알루미늄 회사에서 만들었고 불소 그리고 농약, 비료, 제취제, 마취제, 쥐약에 생산되면서 부산물로 만들어낸 게 불소다. 그런데 이것을 이거 처리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했다? 미국의 치과의사협회에다가 자기들이 로비 돈을 주고 야 이거 불소 가지고 좋다고 한 번 해보자 라고 할 때 테스팅은 뭘로 했다? 테스팅 할 때는 선연불소로 하고 실제로 현재 유통되는 것은 독약 가지고 유통을 한다는 거죠. 이분이 양심적인 의사 그리고 자기는 자기 치과 병원에 사용을 하지 않는다. 불소를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래서 불소가 함유된 치약에는 반드시 어떻게 적혀 있다? 아이가 죽을 수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다. 그래서 불소는 산업 폐기물이다. 불소는 쥐약 성분이다. 그리고 또한 간, 뇌, 심장, 위장장애, 골경화, 반점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게 우리 불소다. 여러분들 가족들한테 이런 거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제가 진작에 알았으면 우리 아들 반점치 안 만들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아들 이 볼 때마다 많이 이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안면도에서 제가 섬에 자라다 보니까 송상 섬에는 물이 아무리 물이 해도 산화물이 되어 있거든요. 이가 다들 안 줬습니다. 섬에 사시는 분들. 그래서 저는 쟤도 이가 안 좋아서 우리 아들한테는 이가 좋게 해서 불소 도포 1년에 한 번 할 거 저는 두 번씩 하셨거든요. 이런 거 모르고 그래서 반점치가 평생 갈 것 같아요. 그거 볼 때마다 화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마케팅 하느냐 저는 유산화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 경쟁회사를 저는 몰래 다녔습니다. 나 경쟁회사 가서 A사 가서 교육받고 B사 가서 교육받고 C사 가서 저는 트레이닝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장점이 뭘까 단점이 뭘까 유산화와의 차이점이 뭘까 저는 어떤 게임만 한다고요? 이기는 게임만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알면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갖는 트레이닝을 갖는데 유산화보다 홀등해 제가 유산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이고 그 어떤 회사 가보더라도 껌이구나 이길 수 있겠네 내가 될 수밖에 없겠네를 저는 제가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알았고 그 사람들의 장점을 저는 접목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유산화는 유산균으로 발효시킨 거고 그리고 불서가 전혀 없어요. 가격은 얼마예요? 일반 경쟁업체의 반의 반가격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저희가 이번에 24개국에서 몇 개국으로 바뀌었어요? 25개국 어디가 진출됐어요? 인디아 인도에 진출 안 할 사람 제 회원은 26만 명입니다. 허브에 들어가면 내 허브에 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 26만 명 중에 제가 얼굴 알고 이름 알고 주소하는 사람 몇 명 될까요? 아무도 몰라 거의 모른다는 99%는 모른다는 거죠. 그게 유산화의 힘이라는 거예요. 제품이 좋아서 제품이 발이 달려서 가는 프로그램이라고요. 자 인도가 왜 중요하느냐 소비력이 첫 번째는 세계 인구가 몇 억명이래요? 80억 명이래. 80억 명 중에 인도가 몇 억명? 14억 2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이 얼마 저는 이게 돈이라는 거죠. 자 80억 인구 중에 인도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파키사는 안 들어갔지만 전체 전 세계 인구의 총틀어서 60억 인구를 우리는 가지고 이루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가 잘될 수밖에 없다는 걸 느끼십니까? 와 박수 그리고 또한 중국의 시장보다 유트리션 시장이 2.5배가 성장기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와 완전 대박이구나 한국에 인도 들어오신 분 계실 거고 그리고 또 연결연결하면 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커뮤니션이 들어올 수 있겠다. 여러분들 대박을 여러분 걸로 가져가시겠습니다. 주변에 인도 관련 분들 비즈니스 하신 분들 연결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분야를 미리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왜? 내 아이가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는데 내 수준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저는 국외 A사를 잠깐 했었습니다. 2년 동안 잠깐 아니죠. 2년 동안 했었고 그리고 우리 소주 만드는 회사에서 제가 한 8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실적 2월을 해준다고 했을 때 거짓말하지마 그럼 회사 다 망해. 왜? 그 회사에서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 유산화를 먼저 만났으면 유산화가 보배인지 저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 외의 회사들을 만났다 보니까 비교가 딱 되는 거예요. 아 2월 하니까 내 파트너한테 부담두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푸시를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리고 또한 기본급이 얼마예요? 20% 그리고 또 평생 매칭 보너스가 몇 프로예요? 15% 그리고 또한 리더십 보너스 얼마예요? 3% 그래 7년 전에 선택한 나나 이제 오늘 처음 오시는 분이나 다 똑같이 35%로 시작하니까 내가 양심이 껄릴 게 없겠구나. 제가 저는 국외 A사에서 18%대 그만둔 사람입니다. 왜? 저는 3%부터 시작했는데 18%대 다음 사람을 성장시킬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 21% 가겠는데 내 다음 사람들을 3%부터 시작하게 하는 게 제 양심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나는 어떻게 되는지 21% 되겠는데 안 되겠어 라고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만약에 경험 안 했으면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있는 눈도 없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중복 매출을 보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어 물건은 하나가 한 번 유통됐는데 돈은? 우리는 뭐예요? 일반 회사는 하나의 비즈니스만 준다는 거죠. 하나의 대리점만 준다는 거죠. 저희는 뭐예요? 세 개의 대리점을 줘. 밑에서 한 번 주고 위에서 한 번 준다는 거죠. 매출은 한 번 일으켜지는데 돈은 두 배를 준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러고도 회사가 살아남나.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반대 반대 했던 겁니다. 왜? 기존에 3년 동안 교육받은 게 있으니까 그 틀을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몇 프로 주게 돼 있어요? 총 매출의 35%를 주게 돼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2분 35, 2분 35, 35, 35, 35, 35 중에 2분이 천만 원 매출이야. 350만 원 드려. 전부는 100만 원 했어. 그럼 35만 원 줘. 회사 입장에서는 똑같다는 거죠. 35% 주는 것은. 모든 사람이 35%씩 어차피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전혀 없구나. 내가 교육을 잘못 받았구나를 나중에 깨달은 거죠. 또한 유산화를 하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지금 마케팅이 없다는 거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두 회사들은 야 스폰서님 지껍 가신데 하나 더 사 야 우리 스폰서님 지껍 가신데 매달이었어요. 매달. 매달. 그러면 저는 고민하는 거죠. 필요 없는 걸 사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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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안 도와줄 것 같아. 그러니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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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거든요. 그래서 유산화를 제외한 모든 회사는 다 직급 마케팅이 있습니다. 자 유산화의 차이점 유산화는 제가 14스타예요. 대한민국에 13스타 있어요 없어요? 12스타 있어요 없어요? 다른 회사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름이서는 내가 14스타 되기 위해서는 13스타 몇 명 12스타 몇 명 11스타 몇 명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직급자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직급 마케팅이라는 걸 하니까 직급을 돈 주고 사는 형국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 15스타 갈 때 단 한 개도 제품 안 사주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리고 저희는 뭐다? 수입의 성장이 직급 마케팅이다. 저는 그래서 아 소비자만 구축해도 끝난다. 그래서 아 나는 굳이 내 파트너들의 분들하고 관계심을 이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한 제가 유산화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한번 읽어볼까요? 평생 내 자리 제가 3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마음의 상처가 있었거든요. 어떤 평생 내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가입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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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시켰는데 모든 사람 저처럼 열심히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 개도 안 먹고 안 쓰고 그냥 관심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유산화를 제한 단원회사는 어떻게 하느냐? 3개월 되니까 제일 밑으로 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6개월부터 락 1년 되면 삭제 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예요? 그분이 강제 탈퇴됐어 그분한테 문자가 간다고요. 예 강제 해지됐습니다. 그분한테 죄송한데 다시 한번 가입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분이 어떨까요? 관계심이 깨져버린다. 관계심이 깨져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겪어보고 나는 다시는 체온 직접 판매를 안 할 거야 라고 마음 먹었던 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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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제가 마음을 먹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여보 해봅시다. 여보는 알아봐. 당신 공부했잖아. 여보는 해봐. 했는데 저는 귀를 딱 막았어요. 왜? 사람 잃는 게 너무 두려워서. 저는 그런데 유산화를 딱 선택하게 된 게 마음 먹은 게 평생 내 자리. 강원도 현리에서 지금 오셨나요? 제 파트너분들 그분들 제가 유산화를 처음에 했을 때 등록하신 분들입니다. 작년부터 새로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다른 회사는 가능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형님 동생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아시아 컨벤션에서도 강원도 현리에 처음 시작한 박창자 리더님하고 네 분 같이 시작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이게 유산화구나. 사람을 잃지 않는 일 그리고 사람을 오히려 함께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미국 일본 뉴질랜드 모두가 합쳐지는 일 다른 회사는 어떻게 돼요? 나로부터 6대까지만 한국만 나로부터 5대까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모두가 열심히 하는 거 모두가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산화는 샴푸 하나 쓸 사람이든 아니면 잠깐 가입하고 쉬실 분이든 관계없이 시간 속에서 답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다른 회사는 답이 안 나오는 게 뭐다? 나라와 국경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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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도에서 돈 들어온다고요. 지금 현재 제가 돈 들어오는 곳입니다. 제가 현재 제가 현재 20만 명이 돈 들어오는 곳이라고요. 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인도 이제 다음에 열심히 해서 저도 인도 한번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경기가 어려우니까 많은 분들이 얼마를 원해요? 100만 원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그래 100만 원 버는데 로션 리스 바디크레인지 영양제 그 집에서 안 쓰는 거 있어요? 없어요? 바꾸면 된다고요. 바꾸면 저희는 리스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결국은 저희가 많은 분들이 머릿속만 저처럼 심플하면 되는데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어려운 거라고요. 그냥 연결만 하시라고요. 연결만 해서 돈 100만 원 버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안 된다고요. 자 셀라비우 보너스 몇 프로예요? 현금에 25% 그렇죠? 현금에 100만 원 유통되면 얼마 드린다고요? 200만 원 유통되면 300만 원 유통되면 400만 원 유통하면 예 여러분들 셀라비우 보너스만 가지고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보러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만 회원 판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쿠팡이 공유하는 사람들한테 캐시백을 준다는 거죠. 저는 쿠팡 절대 안 하죠. 왜? 최고 맥시멈이 얼마 준대요? 5만 원 맥시멈 준대. 저는 5만 원 받으려고 일을 하진 않죠. 5천억을 벌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회원 판매의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고 결국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는 그냥 둘째 아이 아토피 영양제 그냥 공짜로 먹는 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왜? 그냥 아이가 아토피가 워낙 심했거든요. 지금 저쪽 방에서 지금 사유의학을 트레이닝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시아 컨벤션 때문에 비전 보셔서 이제 참석 열심히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 아이 그냥 영양제만 먹였으면 좋겠다. 아니야 나는 돈 100만 원 벌었으면 좋겠다. 아파트 통상 몇 층이에요? 10층 이상 되죠. 그죠? 자 10층에 몇 가구 16가구 한 통로만 한 통로만 유산화 제품 먹고 쓰게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두 통로 먹고 쓰게 해 세 통로 먹고 쓰게 해 네 통로 먹고 쓰게 해 그러면 네 통로 먹고 쓰게 하면 한 달에 천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자 머릿속에 저는 보상 플랜이 유산화가 간단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일을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복잡하게 몇 포인트를 저는 계산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 25명이 아니라 25가정 먹고 쓰게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저희가 박창결이 제일 먼저 했던 게 홈미팅을 계속 했었습니다. 홈미팅을 아 사람들한테 유산화 비즈니스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올바르게 쓰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희는 이사하는 곳마다 홈미팅 홈미팅 홈미팅을 다 저희 집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의 홈미팅을 15가정이 되면 어느 순간 오토 맥스아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분을 그냥 사업자 사업자를 교육시켰더니 한 번 쓰리비시하고 집에 가시더라고요. 왜 제품이 푹 적셔있지 모르고 유산화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시들시들 해지는 거예요. 아 그분들한테 제품을 푹 적셔야 되겠구나. 그리고 샴푸 좋아하시는 분 린스 좋아하시는 분 화이버즈 좋아하시는 분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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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홈미팅을 가지고 그러면서 저희는 한 곳의 홈미팅에 25명 만들기를 계속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두 레그 만드니까 저는 한 달에 700만 원 수익이 벌어진 거고요. 처음부터 홈미팅이 잘 된 건 아닙니다. 아내와 둘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연습한 적이 꽤 많습니다. 초청은 내가 10명 했지만 한 분도 안 오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그냥 안 왔지만 포기한 게 아니라 저희는 각자 해서 여보 어차피 우리가 집 청소했고 홈미팅 하면 제일 좋은 게 집 청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고 여러분 이왕이면 연습합시다. 그래서 아이들 앉혀놓고 엄마 아빠 한번 봐줘라 연습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는 홈미팅을 키우면서 저는 좀 답답한 감이 있었어요. 여성들하고 계속 대화하는 게 저한테는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비즈니스가 속도속도 속도 내는 걸 원하는데 그 속도가 잘 안 나는 거를 상담하는 게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아이컨택이 가능하지만 그전에는 아이컨택이 사실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배드맨턴장 가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스포츠 마케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유산화 제품을 목쓰게 할 사람들만 하면 되는데 내가 그물을 어떤 사람은 낚시를 던져서 한 개씩 낚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쌍거리 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것을 바다에서 훑는 거라는 그물도 있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야구장 쌍거리 농구장의 쌍거리 축구장의 쌍거리 그 다음에 병원의 쌍거리 아 내가 좋아하는 곳에 내가 즐길 수 있는 곳에다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 곳에 제가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처음에 제가 아이들이 어 했던 데가 야구장이거든요. 어떻게 얘기하지? 아 아쉬운 소리 못하는데 근데 집에 가면 아내의 눈빛이 더 무섭지. 아내한테 뭔가 결과를 내가 남편으로서 보여주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야구하는 거기 야구장에 저희 동네에 있는데 계속 며칠 돌았어요. 말 시킬 때까지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양보이고 맨날 뱅글뱅글 돌지? 말 시켰을 때 제가 이제 한마디 하고 그리고 부끄러우니까 제가 에브리데이 하고 물통 하나 사무실 앞에 놓고 아 전화 안 오지? 역시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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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제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누구가 와도 사업 설명이 가능하고 그 누구가 와도 제품 다 구매해갈 자신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용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창피해? 어 엄청 창피해 그 누구도 우리한테 돈 주는 사람 없었잖아 애들한테 못 해주는 게 더 창피하잖아 라고 하는데 제가 뜨끔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의외로 셉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아 가장으로서 진짜 창피한 것은 내 자식들을 못 챙기는 게 진짜 부끄러운 일이구나. 남들이야 내가 얘기했을 때 노해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져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막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와지게 되더라고요. 이분 누구예요? 자 우리 대통령님이 연봉이 2억 4천이래 우리 군에서는 공무원들은 이분 연봉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산화로는 가능합니다. 뭐가 있으니까 각종 보너스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저희는 제가 깜짝 놀란 게 추가 비율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스폰서가 내려와서 일하는구나. 그리고 저도 현장이 좋거든요. 현장에서 일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 연봉을 제가 어떻게 넘을까 했더니 아까 같이 내 아파트 통로 두 통로만 내가 점령하니까 700이네 세 통로 점검하니까 1500이네 네 통로 점령하니까 2400이냐 우리 대통령님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저는 대통령 하라고도 안 합니다. 왜? 꼭 교도소 가더라고요. 끝나시면. 그리고 또 욕은 욕대로 많이 먹더라고요. 저는 싫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예요? 14스타 다이아몬드라고요. 5스타만 돼도 한 달에 얼마? 1억이라고요. 제가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낼지 사실 몰랐습니다. 내가 어떤 분들은 평생의 의료보험료를 얼마씩 내지는 모르겠는데 의료보험료 얼마 내서요? 물어보면 그분의 연봉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500만 원 이상을 의료보험료를 내는 게 이게 내가 실제인가 거짓말인가 그리고 6월달 되면 세무사에 자꾸 전화 왔어가지고 아 내가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사람이 됐구나 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자 저희가 월 유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에 샴푸, 로션, 리스, 바디크림, 영양제, 치약 어차피 소비했어요 안 했어요? 최고직급자든 아니든 저희는 부담감이 없다는 거죠. 저 먹는 헬스백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 제 와이프 하나 그런데 아들이 요즘에 보디빌딩 군에 있거든요. 밖에 있을 때는 그렇게 헬스팩 매기려도 잘 안 먹더니 군에 못 만든다고 그리고 자기가 선임들한테 조금 짜옹한다고 아빠 한 박스 말고 두 박스 보내요. 알짜배기 수익이 되겠다. 알짜배기 수익. 제가 경험한 국외 A사는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이드 매출을 하는 게 있습니다. 유산화를 제외한 모든 회사들이 다 사이드 매출이 있습니다. 어 당신이 다이아몬드야 그래 연봉 4억 정도 버는구나 그러면 한 달에 4천만 원은 팔아줘야지 4천만 원의 사이드 매출을 하게 합니다. 저같이 집사수다야 수십억을 벌어 그러면 당신한테는 수억 원의 사이드 매출을 하게 한다고 국내 N사 같은 경우는 저같이 최고직급자는 한 달에 1억 원어치를 판매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팔아도 이런거지 팔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다 싸게 싸게 나오는 겁니다. 유산화는 가격이 어때요? 다 오히려 비싸게 나와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거 인터넷에 나와요? 예 요즘에 인터넷에 나오긴 나오는데 다 더 비싸게 나와요. 회원가입에 쓰는 게 제일 싸게 쓸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깜짝 놀라요. 다른 회사 검색해 다 저렴하게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직급 마케팅 때문에 두 번째가 사이드 매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유지할 게 많으면 저도 어떡하겠어요? 이런거지 내가 매달 팔아야 돼. 저도 인터넷 판매할 수밖에 없게 구조가 돼 있는 거죠. 저희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제가 바보입니까? 잘리게? 그죠? 자 최소의 비용으로 최극대화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유산화 보상 플랜이라는 거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극대화의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유산화 보상 플랜을 저는 두 회사를 경험하면서 절실하게 느꼈고요. 그리고 또한 소득의 한계가 없으니까 노하우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른 회사처럼 어 당신은 한 달에 천만 원이면 끝이야 저는 골프장에서 안 나오죠. 집에서 안 나온다고요. 왜? 이미 그 수익은 나오니까. 근데 제가 그 이상이 나오고 그 이상이 나오도록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나라의 회사에서는 노하우를 끝까지 전해줘라. 라고 해서 저희한테 수익이 한계가 없는 거거든요. 또한 평생 매칭 보너스 우리 김고은 스타님 저기 계시지만 이렇게 앞에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자 포스타의 평생 매칭 보너스 얼마예요? 조금 되죠? 1200만 원 이상이 저분 한 분 때문에 제가 나온다고요. 유산화의 평생 매칭 보너스의 조건은 뭐예요? 그분이 돈 못 벌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분이 돈 벌게 도와주면 나오는 겁니다. 언제까지 케어하래요? 평생 케어하라는 거예요. 내가 직급이 높다고 해서 그분한테 내 직급이 낮은 분한테 반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섬김을 하라고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평생 섬기고 봉사하고 그분이 될 수밖에 도와주라는 의미라고요. 그게 보상플란에 쭉 녹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산화를 선택한 겁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래고 있다고요. 아 저 같은 사람 평생 한밀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널려 있습니다. 예 널려 있습니다. 특히 인도에는 엄청 더 많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프로모션 뭐 있어요? 200 CVP 말고 200 US달러 200 US달러 벌고 싶으세요? 안 벌고 싶으세요? 그래 25만원 그냥 공짜로 준대요. 어떻게 하면? 3BC에 2명 하면 한 달 내내 3BC에 2명 하면 그죠? 다이어트를 하든 먹고 쓸 사람이든 2명 하면 준대요. 그리고 나서 온보딩 유산화에서 새로 한 게 뭐예요? 신규가 들어오면 신규 트레이닝 할 수 있는 허브에 들어가는 사이트입니다. 신규가 가서 요거 정도는 봐라 를 클릭을 4군데 이수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눌러주면 돼요. 4군데 이수하면 바로 스타트킥까지 공짜로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돈 안 받아가실 분 자 이미 나는 한쪽에 5천잠이 쌓여있네 오 한쪽에 두 분에 500포인트 했네 나는 얼마 벌어요? 오 25만원 플러스 이분이 돈 벌어갔어 15% 또 나오네 오 셀러비움 나갔어 25% 또 전부에 같이 셀러비움까지 나오네 그리고 또 추가로 나오네 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큰 돈을 보려면 미리 계산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될 것 같아 해외라고는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 하실 거죠? 저는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큰 위기 속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큰 기회가 온다고요. 밖에는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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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있다고요. 아우성 치고 있는데 그곳에 길이 반드시 있다고요. 그 길을 보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필리핀 분들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천명 이상이 왔다고요. 천명 이상 중에 나이 평균 나이가 몇 살이에요? 20대 20대 16살부터 일을 합니다. 왜? 필리핀의 나라법은 16세부터 성인법이에요. 20살 되면 애가 한둘 있어요. 필리핀의 채굴이다가 30대 중반밖에 뭐 안 들었다는 거죠. 환율이 20배라고요. 저희보다 우리 천만 원 벌어 거기는 얼마예요? 2억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비행기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엄청 어렵게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초집중을 하는 거예요. 초집중. 그리고 나니까 결과를 만들어낸다고요. 그리고 헬스팩이 거기는 아예 없습니다. 왜? 동남아 국가에서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헬스팩을 넣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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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300 하나 가지고 유통한다요. 그분들은. 그리고도 골드,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가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때요? 여건이 너무 좋은 동네에서 산다고요. 중국에는 모든 카드가 수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삼성카드든 우리카드든 LG카드든 아무것도 사용해도 되죠. 중국은 안 된다니까요. 유산화 결제하려면 꼭 이것만 해야 돼. 저거 결제하려면 꼭 이것만 해야 돼. 또 현금도 안 돼. 그래서 위챗 프로그램 가지고 다 결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챗 프로그램은 대신에 한도가 작아요. 그러고도 일이 된다고요. 그런데 유산화에 한국은 모든 사회에 기반이 되어 있다는 거죠. 큰 위기 속에는 뭐가 온다고요? 기회.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이제 가져가실 때가 된 겁니다. 내가 한번 그 기회들을 한번 가져가서 저처럼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필리핀에다가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내가 유산화를 하기 전에는 벤츠 BMW나 엄청 봤다. 그런데 보다가 포기했다. 뭐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BMW 벤츠 보지 않는다. 왜? 싸서. 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자 유산화에 특별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특별함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정리되니까 내년쯤에는 이 크루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유산화는 3년에 한 번씩 크루즈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온 거예요. 코로나가 정리됐으니까 이제 반드시 크루즈가 나올 겁니다. 전 세계 여행을 저는 68개국을 다 공짜로 여행을 했습니다. 1년에 최소 저희는 5개에서 7개가 나옵니다. 한국에서 주는 여행 미국에서 주는 여행이 있다고요. 유산화를 여러분들이 다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제 딸 보고 있지? 제 딸 아토피가 아니었으면 저는 유산화를 못 만났을 것 갔습니다. 제 딸이 아토피니까 주변 사람들이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추천했던 제품이 유산화 제품입니다. 저는 그때 믿지 않았습니다. 왜? 병원에서 매년마다 내가 수백만을 주고 아이 아토피를 치료를 받았을 때도 효과가 없는데 뭐 영양제가 그렇지만 좋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니까 유산화물 하나 프로바이틱스 하나 그 다음에 C300 하나만 꾸준히 먹이고 나머지는 그냥 에휴 그런가보다 하고 헬스백 한 두개 그냥 먹고 말았다고요. 결국은 뭐예요? 그게 저희의 인생을 바꾸더라고요. 아 우리 딸이 아토피가 저한테는 큰 기회가 됐고 우리 아들이 지금은 이번에 보셨으면 1m86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위는 사위 자랑해야겠네. 1m90이 넘습니다. 더 크게 와해 주세요. 저쪽 방에 있어요. 제 아들이 제일 앞에 있는 게 저는 늘 보기 싫었거든요. 학교에 있을 때 제일 앞에 유치원 가면 제일 앞에 아 우리 아이가 좀 키가 컸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 보면 반짝이가 있습니다. 이게 군인 아파트에 열세평자 살았을 때 저는 그때 월급이 약 80만원대 월급을 받았습니다. 육군 중사 때 그 80만원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겨울이 해결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봄, 여름, 가을은 그냥저냥 살았어요. 마트가 있었지만 저희는 마트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다 5일장이 갔습니다. 왜? 5일장이 가면 덤을 많이 줬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군함매 중에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큰형님이 둘째 형님이 셋째 형님이 넷째 형님이 다섯째 형님이 아이들 입히라고 물려주고 물려주고 옷을 입혔다고요. 저희 아내가 그래서 중고를 제일 싫어합니다. 왜? 내 아이한테는 쇠고 입히고 싶은데 계속 물려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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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입히고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겨울에는 보일러를 살짝 틀면 그냥 10만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림을 또 쪼개 써야 되는데 쪼개는 데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1층에다가 아이들 자는 데다 비닐하우스를 쫓았습니다. 아파트 안에다가 비닐하우스를 또 치고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문 창문마다 비닐하우스를 치고 살았다니까요. 뭘 하기 위해서? 돈 아끼기 위해서. 그러니까 딸은 아토피가 심했고요. 아들은 키가 안 크고 1년에 200일 정도 감기더라고요. 비닐하우스 치니까 어떻게 돼요? 소개가? 곰팡이균 습기 돈 없는 저 때문에 아이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한 거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제가 유산을 만나고 나서 지금은 딸 아이가 족발도 좋아하고요. 떡볶이도 좋아하고요. 그 발을 좋아하고 닭발도 좋아하더라고요. 희한하게 여자 아이들이 그렇더라고요. 아토피를 가진 부모들은 그 의미를 아실 겁니다. 왜? 아토피 아이가 심했을 때는요. 하얀 거 면 음료 면 옷 그 다음에 올가닉 그리고 먼지 어깨 보면 쇼파도 다 버려버리고 쇼파도 먼지 없는 쇼파 보시면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다 알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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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그 아이가 지금은 마음껏 본인이 다 먹고 싶은 걸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을의 지금 박사님만 보면 아이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가 다 먹을 수 있어서 아들 저희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이가 워낙 작으니까요. 유산을 하면서 유산임을 조금 매기다가 저희는 헬스팩을 다 빠와 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순간 코피를 안 흘리더라고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무조건 코피 나던 아이가 코피를 안 흘리고 그리고 키 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헬스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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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아이한테 여러분들 헬스팩 꼭 매기십시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 헬스팩을 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쭉쭉쭉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이번에 무디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저께는 사실 제가 이번에 아시아 컨벤션 때 많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뺑소니 교통사고 땜에 저 뭐야 일곱 마디의 척추를 이렇게 수술을 그 전에 옛날에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92세 91세 이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이제 그게 편찮으시니까 이 병원 가서 진통제 저 병원 가서 진통제 저 병원 가서 진통제를 본인이 이제 편찮으시니까 많이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장기들이 정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장도 안 움직이는데 심장만 뛸 뿐이 나머지 다 정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응급실을 보냈을 때가 제가 컨벤션 첫날이었어요.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급하게 이송하고 병원 해가지고 다 이제 했는데 마음은 거기 가 있었죠. 그런데 아버님이 이제 전 모든 피를 다 써클링을 통째로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제 다 괜찮아지셔가지고 퇴원하셨거든요. 아 이게 유산한 힘이구나. 그래서 기분 좋게 그저께 이제 갔다 왔는데 91세 어머님이 해주는 밥 91세 어머님이 해준 반찬 국을 먹고 왔습니다. 6년 전에 제가 7년 전에 시작했죠. 6년 전에 어머님이 치매에 갔을 때 저는 어머님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유산화를 확신했죠. 제가 제품을 확신하지는 못했거든요. 보상플랜을 확신했지만 제품을 확신은 못했는데 제 딸이 좋아지고 제 어머님이 좋아지니까 그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환자가 우리 제품이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제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좋게 하는 그런 영양제 마이로베츠 박사님 어때요? 이번에 컨벤션 기간에 직접 뵀죠. 그죠? 옛날 사진 아닙니다. 4일 전 사진입니다. 우리 사모님 어떠세요? 여러분도 70대 80대 90대 어때요? 저도 곱게 늙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아 우리 마이로베츠 박사님한테 큰절 하고 싶다. 근데 스피치 기회로 안 주잖아요. 큰절도 하고 싶고 마이로베츠 박사님 당신은 옳습니다. 당신이 유산화를 창업하지 않았으면 당신이 유산화를 올바르게 이끌지 않았으면 내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머님이 또 많은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을까요? 당신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정말 마음속으로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멀리만 뵈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오히려 작년보다 더 젊어진 모습 더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유산화와 함께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보세요. 유산화가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일입니다. 마이로베츠 박사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삶이 바뀌었고 제 다음의 삶을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într媽 JIM 끝 뵈 저의 아침 섭 punto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